1.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매일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내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복음으로 승리하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부분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신하 자기를 미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겪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평강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떡덩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는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에 먹고 살 것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국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당장에 먹을 것을 탐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로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떨어지게 내버려 두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 라는 식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로는 정반대의 결과로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으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 꼭대기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면 모든 명예를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세 번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시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욕심과 불안과 모든 죄로 유혹하는 사탄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0편 91편 12절에 정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10편 91편의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실제로 뛰어내렸을 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서 미혹하였듯이 우리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돼서 또는 나를 높이기 위한 자기 열심이 돼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며 받을 수 있는 시험을 함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을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또 산 꼭대기에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보다 더욱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묵상하셔서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먼저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처한 매 순간의 상황들로부터 우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평강으로부터 의심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미혹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참된 평강과 행복과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며 결단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신 한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은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신 한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내 진래에 두려움은 안전 November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인 채iving 날 바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